첫tell 안녕하세유 롤롸아 또 만났어 쨍니형도 또 만나서 아 위제형 그만 좀 봅시다 쨍니형 기초는 공격이예요 공격이예요? 어? 공격이면 이걸 해야 되고요 자 세진이형이랑 조 자주하거든요 정류씨가 진짜 좋아야 되 kilos 이게 윈선이나 디바 물러오면 충분히 카운트 칠 수 있습니다. 뚝배기를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그냥 정팬한테 빠져끈 꼬고 있으면. 연패 탈출하고 싶다. 아 잠만 나 라인 할게요. 자리안.. 자리안 한대. 역시 갱판 진행되는 정크래스 짱이야. 그냥 이 방식이 딱. 정말. 실권. 제가 뭐하죠? 게임 깹시다. 나랑 같이 힐 따기 하자. 급식이 형. 뭐야 급식도 만났어? 네. 급식이 형. 오 마이 갓. 왜 급식이 잘해. 급식이. 급식님 몇 살이에요? 라이브로 봐도 되나요? 급식이겠죠. 초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윤쟁이 형 저랑 칠추도 하셨으면서. 예? 소문에 의하면 쟁이 형 다음날 지운다는 게 칠추. 어린 분들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어린 분들을 좋아한다고요? 어린 분들을 좋아한다고요? 진짜요? 신춘한 지 한 2년 됐는데. 2년 됐다고요? 개소리하지 마. 오버워치 나온 지가 2년이 안 돼. 나 파이팅해 이거. 어 뭐야. 바로 가자. 1년에 없는데? 뭐야. 입구 안 맞고 있는데? 크래스 형 빨리 그거 써주세요. 패라 그거처럼 써주세요. 빨리. 해볼낼다. 뭐야.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라인 케어 중이야. 보라야. 무슨 자리야. 뭐야 위더. 형도 깨졌다 우리. 야타 야타해. 형 사려. 유지아 형. 아 궁극이 형 어떻게. 어. 보라야. 오우? 쟤나타 우클리 우클리? 아까 쟤나타 우클리 아 진짜 대놓고 이거는 소이저 정면 소이저 정면 여기는 주말 정리해 일단 자리아부터 봐주면 안돼요?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소이저 개피 우클리 비스페스다 소이저 개피 콘서트에서 막고있거든 소이저 갠지 아 갠지 갠지 갠진 낚아버리기 끝났어 타이어 왜 굴리는거죠? 타이어 그냥 굴렸습니다 굴려보고 싶어서 굴려보고 싶어요 와우! 바라들어 가면 되겠다 가자 맞으러 왔어 여러분들 제가 세체라인입니다 세체라 알겠어요 가자 와우 야 우리 캐롤어 캐롤 살려야돼 나 물렸어 아 실화야? 힐 벤 넣어줘 힐 벤 힐 벤 넣어달래? 오케이 내가 힐 벤 넣었어 힐 벤 넣었대 아 우리 힐 벤이 없지? 자리하게 형 나 자리하게 나 키웠어 형 내가 키워있어 자리하자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소이저 눕혔어 소이저 눕혔어 소이저 눕혔어 소이저 빠졌다 소이저 맞고 있는데 빨리 와줘 아 왜 더도 안걸려 저거 야 안하고 야 다른 사람들 더 살렸어 가자 하나 물어버리기 하나 디반나 까버리기 아 케어 좋아 아 나야 뭐 케어 그 자체 야 총 하나 어딨는지 모르겠다 야 총 하나 잡았어요 거점 먹어? 왜 우리 거점이 안먹히자 계속 왔거든 왜? 왜냐면 거점에 한마리를 정리 안하고 있기는 겐지 개피 개피면 잡아줘 그냥 개직 에피 개직 에피 순보락 에피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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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시 형 한번만 더 뛰 뛰는거 쓸 수 있어 뛰는거 한번만 자 저기 저 위에 좀 올려줘 송 하나 좀 잡아줘 송 하나 이거 절해야 밑에 절해야 뒤에 네 오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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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편이 저 위에 좀 올려줘 위에 좀 저기 위에 잠깐만요 개직 피피 제가 시브트가 없어요 지금 시브트가 없어요 다음 콜 때 올려줘 잘했어 힐가기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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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에피 소주에피 소원에피 이케야 새끼들 다 누웠어 루시오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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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비벼야 애들 우리가 못 잡은 게 아닐까요? 점수 2대 0 공수 변형 일단 수비 때 저희가 정례시가 두 명 따고 시작할 거니까 조합 좀 맞춰줄게요 진짜 세진영이랑 한 마흔판 했거든요 마흔판이요? 일단 하나무라는 무조건 2킬 따고 시작합니다 그 시프트랑 거치에 데미지가 30%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안 맞으면요 그게 안 맞으면 우리 잠깐만 우리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까? 다시 한 번 아 수비 키가 두 명이구나 아니요 세 명이에요 아 그렇네 위도우까지 그렇다면 한 명 더 야 그럼 이거 안 바꿔? 드릴래? 아까 형 나한테 아이디 샀다 그랬잖아 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일까 그 아니 그 사람은 오셔님 그 뭐냐 내 친구야 아까 첫판에 내 친구가 했어 도토 증가야 모든 공격이 나랑 진짜 똑같아 그 새끼 나랑 진짜 똑같은 애야 초등식 이제 그만합시다 제발 저 이거 빨리 뭐하는거야 저 이거 할래 안하에 룰씨 아니야 나 너무 빡세 이런거 진짜 빡세 안하에 아 급식 장난하냐? 아 시민 나쁘지 않고 저기에 공격까지 낚아볼게요 한마디 한마디 낚을게요 그 쟁의씨 일로오세요 여기 여기서 쏘자 쏜 다음에 도망치면 되거든요 일로오세요 쏜금 쟁의 아 너무 멀잖아요 아 스트리머 보면은 빠른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뽕 쟁의님한테 보러 드릴게요 그럼 그래도 안돼요? 그 새끼 게임 터트리라 하네요 안녕하세요 쟁의님이 게임 터트려야죠 우선 화이팅합시다 일단 라인님이랑 같이 있을게요 그만 살짝 걸려주세요 간지러워서 아 꺼져? 아 꺼져 이 새끼 뭐해 아 아 아 이거 2명 다 아 너무 못하는데 아 아 아 나 걸렸어 걸렸어 나 걸렸어 안돼 나 걸렸어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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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콜더 빨리와야 돼 빨리와야 돼 커버 중이야 빨리와 형 위도우 형 모습 보여줘 모습 보여줘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위도우 물린다 이거 형 개피해 형 그냥 총으로 쏴 그냥 케어 중이니까 쏴 그냥 아 안받아 펜슬됐어 알겠어 히오스탄 빠짐 천천히 해 방불이 채운다 이도우 형 앞으로 나와줘야지 케어 가능해 그거 어 어 종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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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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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야 된다고 빠져 켜야 된다고 야 거점 중이야 간나치기 이제 가볼게 내가 켜고 주니까 해 와우 와우 겐지 와우 형 나 켜요 켜 아하 테너가 뭐했구나 루스우개 피 루스우개 피 루스우개 피 루스우개 피 왼쪽에 루스우개 왼쪽에 루스우 왼쪽으로 빠져봐 알알알알아 켜중이잖아 아 부착해 부착이야 어쩔 수 없어 부착이야 어쩔 수 없어 그리어 역행 빠졌고 루스우개 피 왼쪽으로 윈선보거시기 했다 윈서부터 드려 윈서 있으면 못살아 잘 윈스턴 반픽 네 윈서 개피 윈스턴 개피 점프 빠졌어 자 120.60 수박 못난 카페다 우리 부저와 우리 잘해요 부저와 야타있다 정면에 형 하나 주변 오케이 고맙어 해몽 오케이 나 위도 나왔다 천천히 해 위도 나왔어요 겐지 뭐야 솔져 빼고 위도 네 오 위폭 맞췄어 나 잘했어 보도메이커 나 옛날에 위폭 던져서 한 마디 잡았는데 진심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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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우클릭만 노려 쟤냐타 고백 기모찌 있다 위도 위에 와 다음 바로 위 지붕위 아 중돌아지 근데 못 타는데 아니야 세워줘 위도 정면 겐지 넘어왔어요 오른쪽 위도 반필 위도 반필 반필이면 잡아둘래? 아니 알아라 세워줘 나니까 뭐야 턱서 턱서 잘했어 살자마자 숨겨 어딨어 야 내 망치 옆에겐지 정클릭 어딨어 겐지 뭐야 크래쉬 형 살려줘 제발 겐지 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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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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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파 나 죽는다 이제 진짜 죽는다 겐지 딱 일 겐지 딱 일 펀치 안돼 펀치 안돼 아아 아 송 하나 죽었어 빨리 힐 줘 나 죽어 제 한타 더 꺼려 아 안되겠다 못잡는다 빼줘 네 빼줘 잘 맞았어 3분 맞았어 3분 디바가 네 시프트 처먹었어 아 드디어 옆에 깨나 오 위도 뚜펐 찜고 Also 위도 지웠어 저기 우리 고라칭 쳐가 저거 잡주 왼쪽 제나타 루시우 힐러 도망 야타게 피 야타게 피 야타게 피 공업 주는 중이야 형 울지마. 울지 because I для reserve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새로운 검 70% 이상 천천히 조심해 rec边 D5 can to 2층 더 2층 밖에서 월십 잠깐만 나 말했지 난 퇴체 윈이라고 내가 다 키웠구만 개소리야 겐지 지어났어 저거는 멘트 스템은 안돼 디바 다 쳐먹어 왼쪽 제나타 넘어왔어요 왼쪽 2층 제나타 와 이거는 못피해 와 닭복 지렸다 이거 오늘 거점에서 죽어 미안한데 아뇨 우리 메르시 없어요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여 메르시 없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멘시 빨리 날아 빠리 날아 얘들아 비벼 빕이라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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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ğ워써 얘 윈서 쥐었어 윈서 개피 와 위도우 프레임 위로 좀 봐줘 윈선이형 야 딸라 다 줄게 그거 위도우 올게요 야 위도우 저기있다 야 나 위도우 지금 못 봐 형들 거점 윈선아 거점 안돼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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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잘막았는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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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훈아 거점가를 했잖아. 왜 2층으로 다시 뛰는 거야, 그거를. 비글쌈 오면 돼. 떨어져가지고. 아니 나 거점에 한 두 명 정도 있을 줄 알았지. 아무도 없었죠. 또 수비부터. 근데 시간 많이, 시간 많이는 아니죠. 좀, 좀 차이나, 좀 차이나. 다시 눈쟁이 꺼내자. 우리 그만 빨아주실래요? 거는 사람 불편한데? 너무 활짝 활짝 거리니까 보영상까지 간지러져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프레임이 30프레임같이? 뭐하지? 이제 죽으면은 말을 해줘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욕은 좀. 반갑다. 지금 살아있어. 약간 투링 아니라고 했는데, 투링 맞으신 것 같아. 와, 해 뜬다. 너무 늦었는데? 안 늦어. 여기서 하면 늦어. 이번엔 안 죽는다. 디바 매트리스 때문에. 윈센도 있다. 왜 못 따요. 야, 왜 우리 3딜이야? 뭐야, 실화야? 윈섬 겐지, 윙겐, 윙겐, 윙겐 디, 윙겐 디. 돌진, 돌진, 돌진. 돌진, 야, 거점 와요. 그러면, 거점. 근데 우리 3딜이어서 거점에서 싸우면 안되고, 덮쳐야 돼, 오히려. 그럼 덮쳐요, 그러면. 덮쳐 봐, 그러면. 우리 근데 라인. 하이, 하이. 나이스잖아. 호의 위, 위, 라, 모의 라인. 야, 루시였따. 나이스. 겐지 형, 커버 중인 거 알지? 우리 메르치 잡힌다, 메르치 잡힌다.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형, 나는 믿어, 메르치. 걔, 탱커들, 탱커들. 나머지 탱커들. 겐지 오른쪽. 첨크 위, 첨크 위. 커버가 한대, 거기. 겐지 만 피. 문 낚았다. 너도 말하면 안될까? 이거 야타 때문에 위험하거든? 커버 한순간에 안되거든. 괜찮아, 나 생각하고 돌진하는 거였는데. 아, 생각없는 거 아니야. 폭력이 있었어? 야, 급식. 지내? 죄송합니다. 거기서 막내가 있어. 막내 뭐해? 서이벤. 계속 케어 보다. 야, 트레이 잘 논다. 왕, 너무 아파. 야, 2층. 겐지. 사이즈. 애들이 앞으로 안나와. 그냥 훔쳐오기 꽉 센데. 겐클래프 좋아. 겐지 커버 좀. 이거 한번에 올거야. 야, 폴 뺐다. 폴 뺐다, 폴 뺐다. 내가 뺐어, 내가 뺐어. 와우.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너희가 덮쳐 그냥. 야타, 덮쳐. 다 못낙았어. 겐지 형 덮쳐 그냥. 오,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나와, 나와, 나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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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맥 잘 쏜다. 맥 오로 쪼. 디바, 디바, 디바. 나이스, 나이스. 난 살림. 겐지 궁 있다. 빠져, 디바, 빠져. 근데 거점에서 막아야 돼, 이번 턴은. 거점, 거점. 아이 거점. 아이 거점. 살려줄게. 정크래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거점에서 겐지 궁이랑 디바 궁 빼자, 이거. 상은 있다, 이거. 상은 있다, 이거. 저희가 먼저 써. 아, 시간이 좀 애매하다. 먼저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빼야겠다, 메르시 궁으로. 호빡 빠지고. 야, 에크 컷. 오, 나이스. 와, 잠깐만,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낙사만, 낙사만. 낙사만 안 나오면 돼. 낙사만, 낙사만 안 나오면 돼. 다 살려줄게, 이거. 오케이, 디바 빼냄, 디바 빼냄. 디바 빼냄, 디바 빼냄. 정크래프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겐지 올 줄 알고 예측 좀 썼는데. 아라, 이거 강하네. 아라, 이거 강하네. 네.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나이스.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라인 기다려. 라인 막아야돼. 에이, 그전에 힐. 아니 힐 못하지, 그거는. 공오프 줘봐, 공오프 줘봐. 줄 시험 없어, 지금. 못 줘, 못 줘, 못 줘. 겐지, 겐지, 겐지. 기다려, 기다려. 겐지, 겐지. 공심하지마 형들. 공심하지마. 공심하지마. 방심해도 돼, 방심해. 인거 아냐, 인거 아냐 아직. 길어요. 여캠 빠졌고. 이제 트레이서, 트레이서 포커싱해. 트레이서 포커싱해. 일단. 아, 트레이서 좀 뒤져. 무시 무시하고 일단 트레이서부터. 아, 물렸어. 물렸으면 앞으로 와. 힐어. 힐어 없어요, 힐어 없어요. 상대 힐어 없어요. 트레이서와, 트레이서. 엘씨 궁혼, 가. 한테일어. 송하나, 송하나부터, 송하나. 우지개 배빈다, 얘들 진짜. 와, 이제 끝난 거야? 예. 나 이제. 에이만 밀면 돼. 가자. 에이 한 칸 밀면 돼요. 여기, 우리도 더 찐 가자. 응. 저, 죄송한데 여자 안전 원챔인데. 딱 쳐. 여자 안전. 저, 4517점이랑 440점이거든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나 메르시한다고. 딱 쳐. 오케이. 위도를 해야겠다. 미안해. 여자 안전. 어, 근데 이거. 솜브라 이제 복부돼서 좋지 않아? 네. 충분히 좋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솜브라 할게요. 네. 닥쳐. 어, 진짜 솜브라 좋던데. 장난치는 게 아니고. 어, 진짜. 한. 요즘에 한 줘도 좋음. 그러니까, 솜브라 한 줘도 하죠. 치료가 필요해. 급식 안 낙쳐. 넌 다음판 만나면 던진다. 저도 던질 건데요? 고. 대응망덕한 짓이다. 저, 저, 저 선물을 한 번만 할게요. 대응망덕한 짓이야. 한 판 하고 안되면 뺄게요. 그렇지, 안 날까. 아니, 이거 조합 안 맞아. 조합 맞음. 3딜. 3딜이 개꿀. 아, 3딜하면 쟤나타 해야 되는데. 어. 조합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알았어. 에임만 밀면 되는데. 못 밀어요? 에임만 밀면? 에임만 밀면?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는데 일단 루시로 물어봤어요. 하나가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뭐예요? 오른쪽 위에 솔져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 이 팀 솔져. 호시 필요 있잖아. 아이, 내려왔어 내려왔어 솔져 내려왔어. 오케이. 다 죽었어. 아不行. 오! fitsion염이었어. 이 الج 다음 στα 침 안되네. 제 잘해자. 와알. 든시 최선 이겼구먼. 쟤 의상적은 어이프치그 hp. 아 flolce. 내가 앞에 이렇게 1팩 다 승인다. 야 소시어 들어왔어 맥크리 사려봐 맥크리 사려봐 얘네 힐 못 바꿔야 얘 힐 못 바꿔야 얘네 트랙 에피 뭐야 송하나 에피 송하나 짤 소시어 에피 송하자 루시오 루시오 거점 1 루시오 거점 1 루시오 천천히 천천히 아나 에피 아나 수루타 스킬 다 빠졌어 루시오 짤 아나 에피 맥암유 맥암유 맥 오르초 맥 오르초 그거 맥 뭐다 기만해 되게 쉽네 펀치 오케이 확실이 절로 나가네 했는데 다시 보자 맙시 즐겁네 와 겨우 이겼다 수고 세 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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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솜브라 개멋있다 아 한 거 없어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